오버와 아 오 오 아 오 오 야 과연 200회 집 축하 사질분들은 어떤 분일지 나와주세요 나갔다 얘들아 200개 특집을 축하해주셔서 오신 우리 축하 탈덕댄 여러분들 다 한 잔 보냈습니다 신인들을 강추한 선배들이 후배들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셔야 합니다 간다! 아 보라이 대단합니다 아!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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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스타 선배님의 활약으로 몬스타엑스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결은 아껴주기 대결입니다 아껴주기? 이거 뭐야? 아껴주기 일단 송선 받고 어떻게 아껴주세요? 각 팀 대표 두 분이 나와서 시작과 동시에 가슴으로 안아서 풍선을 터뜨린데요 열 개의 풍선을 가장 먼저 터뜨린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누구랑 하나요? 각 팀 대표 두 분이 터뜨린 팀 아 우리 둘이 선배와 선배 사이에 풍선을 놓고 땡겨서 많이 터뜨립니다 뭐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터뜨릴 동안 몇 초입니까? 한 팀씩 터뜨려서 시간을 제거합니다 자 어디부터 하겠습니까? 저희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예보의 1분 동안 몇 개를 터뜨렸냐 합니다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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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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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명입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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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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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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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걸로 자 하나 하나 야 얘는 왜 이렇게 안 터져? 되는 게 아니라 4회는 좋아지겠다 자 그러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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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차라리 아니 이게 이게 남자의 힘이 다르네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재현 승엽이는 어떡해 위험하다 가면이랑 하나 하는 거 아니야 다음 게임에 이기면 되지 다음 게임 또 있어? 자 우리 시크릿 제가 볼 때는 일단 하나만 터트려도 소유의 양이 벌써 지금 왔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지금 아니잖아 안 죽어 준비 시작 시작 이제 얘가 떨어지네 얘는 또 배로 갔어 배로 갔어 너무 낮아 위치가 너무 낮아 위치가 너무 낮아 공개해야 돼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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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거 다닙다 자 A만에 시간 없어요 빨리 다른 거 이눈이 거 이눈이 거 그만 그만 아 빵게 아 빵게 야 빵게에요 이렇게 되면 아 저 위에 뭐 하나만 입으면 안돼요 뭐 입어요 입어요 뭐 아무거나 남방 같은 셔츠 뭐 없을까요? 우리 애가 무섭대요 우리 애가 무섭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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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 애들 좀 잘 부탁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녹화 중이었어요 녹화 중이니까 예 자 우리 소유 어머님과 어떡해요 나 진짜 심장 터질 거 같아 근데 무섭긴 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로 성공입니다 자 갑니다 준비 아 일단 어 어떡해 어떻게 치우고 와 준비 시작 풍선을 보자 풍선을 보지 마 물어올리자 물어올리자 아 어떡해 풍선을 보지 마 풍선을 보지 마 위에를 봐 위에를 봐 보라한테 맡겨 보라한테 맡겨 보라한테 맡겨 보라한테 맡겨 어 바람이 쳤는데 어 바람이 쳤는데 어 바람이 쳤는데 뭐야 나 피스 떨어졌어 아 피스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하 자 손이 아 어 벌써 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습니다. 또 있어. 왔다 왔다. 아 하나만 더 드리면 되는데. 그만.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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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소희씨. 저 정말 탈모인 줄 알았어요. 자신 있으셨어요?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고. 놀라셨을까봐. 이 게임이 그렇게 머리가 빠지고 이럴 정도로 위험한 게임은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소희 양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이 게임이 박차갔습니다. 박차갔어요. 아 정말 좋았어요. 아 하지만 승부는 승부이기 때문에 아무도 터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게임에서는 그 누구도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 게임은 단체 경계를 단체 경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입니까? 마지막은 선배들이 모두 출전해서 커플 줄넘기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시작해서 가장 오래 남는 팀이 안 걸리고 개수가 상관없습니다. 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놀라고 신선 파이팅 직선 파이팅 실선 파이팅 지민 숲 아 굉장히 외롭네요 외롭네요 자 이번 대결로 후배들이 전체 공개와 함께 정식으로 우리 시청자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주어집니다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준비 아 떨리네 이거 시 아 오빠 아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죠? 전체 공개니까요 네 혹시 또 모르니까 아 오빠 아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준비 시 시작 자 자 가장 오래 하는 팀이 후배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치열하다 아 치열하다 후배들에 대한 선배의 마음이 아 치열하다 아 치열하다 후배들에 대한 선배의 마음이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치열하다 후배들에 대한 선배의 마음이 대단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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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그럼 우리가 알겠습니다 저희 단체하고 여기서 한 명씩만 빼주면 안돼요? 저희 멤버들 다 베끼고 저희 지금 한 번 나중에 이겼으니까 각 팀당 한 분씩만 베껴주세요 안됩니다 오빠한테 바래도 바래요 한 번도 해줄지 않는데 우리 시스타의 보라양과 소유양이 후배에 대한 끔찍한 사랑으로 엄청나죠? 단체 줄넘기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전체 공개와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몬스타엑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다 아프다 몬스타엑스는 결국에 다 오게 되네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 우리 몬스타엑스도 제대로 써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절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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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자 우리 민혁분부터 인사 못하신 분이 제대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의 약방이 감초가 되고 싶은 민혁입니다 약방이 감초가 된 우리 민혁이 감초 민혁이 자 다음 안녕하세요 데뷔 전부터 응원샷 1위를 찍었던 보컬 기현입니다 제 콜라보 앨범이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원호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를 원호하는 원호입니다 원호 아 좋습니다 자 이민을 했고 자 제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형원입니다 아 자 우리 시스타 선배님들의 후배들을 위한 끔찍한 사랑으로 전체 공개된 몬스타엑스와 아 아직도 아쉽지만 아 소나무 소나무 그리고 앰플라엑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자 소나무 몬스타엑스 앰플라엑과 함께합니다 뺏어라 배틀 프로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이렇게 프로필로 지금 뽑아놨습니다 근데 이 뺏어라 프로필은요 네 지금 앰플라엑이 몸으로 동물 표현 가는 뭐 송은에게 배운 예능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시면 이 프로필이 그렇지 소나무라 몬스타엑스로 넘어갑니다 이 코너가 끝날 때 이 프로필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팀은 그 선배가 모든 멤버들의 짜장면 값을 내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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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무슨 죄죠? 얼마 안 해요 어디 않습니까? 아 충분하게 방송에 나가는 거잖아요 좋아요 얼굴 공개는 할 수 있어요? 네? 얼굴 공개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 주간 아이돌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에서 천원군부터 천체로 천원군부터 천체로 원래 원래 이 있는 일정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의 선신적인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피스가 어? 피스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원래 이 있는 일정이에요 저기요 근데 여러분 그 대신에 몬스타엑스가 좀 더 빨리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자 우리 먼저 소나무부터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어머 짜잔 어머 귀염둥이들 답답했겠단 말이에요 어머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쟤 뭐하는거죠? 우는거야? 쟤 울어? 왜 울어? 울지마 울지마 직통인데요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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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분 레이나씨 닮은거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 저 레이나 닮았네 네 맞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나무 정식으로 한 2, 3부터 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내일 출은 소나무입니다 아 그럼 답답하셨죠 네 몬스타엑스가 한 명 한 명씩 공개될 때마다 우리 두 선배님들에 대한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 근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안쓰러웠어요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에 저희도 젠장 좀 해요 저희는 마음이 안팠어요 그러면 우리 만재? 민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만재? 민재입니다 여자친구를 만재가 버렸어 여자친구를 만재가 버렸어 여자친구를 만재가 버렸어 머리 때문에 제가 알아봤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M 프라이 네이버 재경언니의 동생이에요 어? 재경이 동생인거에요? 아 친동생 형이 닮았어요 형이 닮았어요 왜이렇게 봐 되게 부담스러워 아이 과습된 거론가? 네 아예 뵙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M 프라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우리 M 프라이 M 프라이 엔플라임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엔플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 지민초아 선배 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 고생 많이 했어요 그쵸? 아니요 저희는 누나들이 안 다친 것만 해도 저희 다행이 없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아니 근데 사실 재경이 굉장히 아 대중생 저렇게 좀 빨리 얼른 공개돼야 되는데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누나는 항상 열심히만 해라 너의 처한 상황에서 즉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송은이에게 배운 예능감 누가 배운거죠? 제가 배웠습니다 아 우리 재영군이 지금 개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개인기가? 기대할게요 자 우리 엔플라임부터 한번 프로필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으로 동물 표현 가능 이게 누굽니까? 개요 승엽이 개소리를 잘냅니다 개소리 월놀이 개소리 근데 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개도 종류가 많잖아요 제가 지금 골든 리트리버 아 알지 알지 드리버 알지 파이브, 식, 세븐, 넷 바둑인데요? 네? 저희가 바둑이 배에 잘 안 들어가서 아 우리 강아지 소리 말고는 또 뭐 있습니까? 전 가신게 개소리 아 개 동물원이예요 의진이 네 배에서 하셨습니다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의진이야 어떤 개예요? 개가 아니라 저희 동물원을 표현할 건데요 동물원 자체를? 네 네 좋습니다 원숭이를 제가 원더스파트에서 계속 이어서 나가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원숭이 또 누구죠? 저는 돌고래 돌고래 그 다음에? 물개 물개 저 아기 판다 할 수 있습니다 아기 판다 저 키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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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어져서 일단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 원숭이부터 쭉쭉 갑니다 시작 자 돌고래 돌고래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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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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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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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거에요, 그 열리는 거에요. 톡! 톡! 자, 앰플라. 잠시만요, 저쪽에도 또 있습니다. 아,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주헌이? 주헌이 어떤 거, 어떤 거? 지금 눈 두고 있는 거죠? 네. 뜨고 있는 거에요? 굉장히 열심히 뜨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저기 멀리 있어, 바로. 저게 포인트입니다. 아, 예. 오랑우탄이 크럼프하는. 오, 야. 진짜 크럼프. 일단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준비. 5, 6, 7, 8.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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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though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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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heart 고맙습니다. 엔플라이 하나만 봤어요. 또 있습니다 재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시 뺏어? 어 뺄 수 있어요 당연히. 저는 혼자서 고릴라 원숭이 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작! 아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에 4가지를 다했던 우리 재현군을 다시 한번 엔플라이의 엔플라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소나무 한번 가볼게요. 아 충심춘항 한번 할까요? 충심춘항 누굽니까? 저입니다. 아 우리 만재. 아 민재? 아 죄송해요. 잘 추는 대결이 아닙니다. 그쵸? 계속 넘치는 춤 사이에 우리 민재 양부터 볼게요. 화이팅! 자 갑니다. 음악 그 죄송한데 그리고 회사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우리 애들이 잘하나 다 나오세요. 애들 부탁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우리 소나무의 민재 양의 대성 넘치는 춤 사이에 음악 주세요. 자 간다. 자 간다. 자 간다. 자 간다. 자 간다. 어 auditör. 자아! 육중아 동세야 민해 형 민해 형 배우팅! 나 나 나아요. 손해 형 atorium 다른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다고 자꾸 이쪽으로 오니까 다른 카메라가 굉장히 서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기 라인을 만들어서 춤을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갑니다 하면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본인이 춤을 추고 끝났다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오는 걸로 자 우리 민재영부터 갑니다 잘 추는 춤이 아니에요 자 음악 주세요 아 좋아 나 나와라 나 나와라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아 아 좋아 민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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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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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래 아 아 김재영 자 4명 동시에 4명 동시에 4명 동시에 4명 동시에 5… 자 우리 중심 추 Mitch 우리 선아무! 죽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막춤 대결을 했으니까 잘 추는 숙성 한 번 가야죠. 근데 분리해요. 왜요? 저희 밴드예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댄싱킹 이효리 배드걸 댄스 활동. 샤리! 아까 친구들의 그 춤 댄스입니까?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내가 되게 머쓱해진다. 약간, 약간 매득성과예요. 아, 걔 말 진짜 못해. 아, 걔 말을 진짜 안해요. 답답 중닫어, 걔. 너무너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단점을 댄스로. 열심히 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자, 음악! 시작! 전도 돌려! 와,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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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있습니까,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아니, 소나무는 지금 천우를 너무 다들 이렇게 봤어요. 관찰했어요. 자, 소나무는 누굽니까? 의진이. 네! 이거,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자, 엠플라잉도 준비하시고요. 네. 음악 주세요. 뱀싱뱀싱! 아 이거 야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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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 뭐 뭐 뭐 잘 봤어 뭐 여기에도 섹시했잖아요 더 섹시했잖아요 남자니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 땡플레인은 이거 나? 재현이? 예!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자, 음악 주세요. 자, 오늘 뭐 지민초와 아무래도 짜장면 한번 시원하게 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춤에 이어서 노래 대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 윌과 소유가 인정한 명품 보컬. 누구입니까? 기현! 자, 우리 기현이부터. 선배랑 같이 뭐 듀엣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저 소윤이랑 했던 8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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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개예요? 8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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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소윤이 형 괜찮습니까? 아, 예. 짧게. 짧게. 제일 먼저. 5, 3, 7, 4. 스르륵 잠이 온다. 그대가의 잠이 온다. 그대가의 잠이 온다. 자, 탈락. 자, 명품 보컬 탈락입니다. 아니, 아니. 아까부터 너무 힘써가지고 제가 지금. 아, 이거 지금 선배랑 같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힘이 너무 빠졌다. 아, 오늘 힘 많이 쓰셨죠 사실. 준비 시작. 시작, 스스로. 사랑은 이렇게도 쉽게. 다가와서 나를 안아요. 스르륵 잠이 온다. 그대가의 잠을 안다. ike Rauma. 이 노래 자체에서도 아우 소유의 존재라네 이건 뭐 소유 노래네 소유 노래네 기은이 한 게 뭐 있어? 자 우리 소유 명곡 뭐 있어? 아니 기은이 한 게 없죠 다른 노래 한 번 해봐봐 서울대 아시나요? 김건모 형님 너무 좋아하지 그럼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밤 바라보면 아냐 저 자리 너무 저량해 나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역시 명품 보컬은 소유인 거죠 소유다 잘합니다 우리 기영도 이번에 앰플라잉 저요 신기해 기타 없었죠? 네 없어요 기타 있어요 혹시? 이게 리듬이 필요한 노래라서 조현이가 기타 소리를 내면 되잖아요 징 징 징 징 징 오케이 오케이 랩도 잘해요 랩도 잘해요 랩도 잘해요 랩도 잘해요 랩도 잘해요 그럼 소환 한 번 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앞에 랩 이거 가서 갈게요 뉴욕부터 갈게요 그래요? 알겠어요 물 한 번만 물 한 번만 먹게 될 수 있어요 아이씨 6 4 4 5 4 5 5 5 5 5 5 6 6 You will dream so little, there's nothing you can't do Now every new year This will make you feel brand new Your light will inspire you 저기요 죄송한데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아니 그럼 나도 하겠고요 아니 그리고 후배를 잠끼리 하겠는데 왜 선배가 나서는 거야 아니 선배 부르자라는 거야 지금 지금 돌아가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저기부터 저기부터 And new year Come we jump you with dreams of me There's nothing you can't do Now you're the one That's what I need You're the one Okay New yea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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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명품 보컬은 역시 소유 소유 멀어도 결국엔 소유 소유 자 우리 최영만 선수 상대모사입니다 시작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있습니까 또 아 윤문식 선생님 아 아 윤문식 선생님 시작 안녕하세요 윤문식입니다 자 우리 재영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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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모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성대모사 자 처음으로 네 우리 재영군이 아 송은희씨 배웠다고요? 네 대단하죠 네 부엉이 알겠습니다 부엉이 네 5,6,7,8 홍 홍 홍 홍 자 우리 몬타에서 딱방신기술 네 네 아니 이거 또 개인기 있습니까? 아 몬스택스 저희 주원이가 자이언티 선배님이랑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자이언티 마이클 잭슨 합쳐서 네 한국에 합쳐서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되고 9,6,8 자 Dé О N 어 좋아 예예 새로운 준비되만 하십시오 Mog 오 오 우리 집에 experiment kwit Left of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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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로또 항상 양화 모니 왈 저彼吧 진짜 잘했어. 잘했어! 승혜이 뭐 없어요? 지영이 한 명이 왔어요. 저는.. 지금 지민이랑 초아가 짜장면을 사야해요. 딱방 신규실 모유하겠습니다. 예능인가요? 뭐야! 재현아! 너 이걸로 고쳐! 젠베 잡기 굉장히 능하네요 젓가락 같은 거 없어요? 이거 들어줄 수 있냐? 집안 대역인가 봐 재현이도 재능이 진짜 많잖아 재현이가 그런다고 했는데 젠베 잘 치거든요 그럼 승계비가 노래를 하나 해주세요 저거 하면 됐다 Let's get it started 재현이 높이 들어갈지 쉽게 발을 흔들어 무대 위 우리는 화해 폭풍이 불어 만화 속에 무역 같은 절대자 무력 앞의 경쟁자들을 꿇어 무릎을 꿇어 전제대칭만해 이건 강남의 상징 Rock'n'Hip-Hop'의 합체 Let's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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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사이퍼에 붙인 것 같아 잘했어 아 우리 마지막에 재현이가 대단합니다 그렇잖아 송훈에게 배운 예능감 몬타 3D에다 아아 이겼잖아 엠플라잉이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어가지고 아쉽게 오늘 엠플라잉은 여기까지만 하고 AOA가 나머지 다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일단은 뭐 우리 주간아이돌 시영이 여러분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엠플라잉 먼저 아 뭐 일단 하나밖에 못 시켰지만 그래도 저희 AOA 선배님들이 잘 해줄 거라 믿고 저희는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재현 분도 앞으로 저희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모습 더 열심히 하는 모습 완벽한 엠플라잉으로 그땐 4명이 찾아뵙게 될 테니까 꼭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짜 정신으로 앨범 망을 한번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딱밤 맡기신 기술 보유 이건 누굽니까 딱밤 때리니 딱밤 때리는 딱밤? 딱밤에 잘 참아요 네? 잘 때리는 거 신기술인데 그걸 누가 맞아요? 네? 누가 맞아요? 딱밤 전문가가 누구라고? 이쪽은 약간 기술하고 이쪽은 약간 파워 파워하고요 기술 그럼 이렇게 하지 하나씩 주고 받자 오!! ica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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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채게 하세요? 아 웃채게 해야죠 할 때는 허리 허리 알겠습니다 눈 찾게 눈 찾게 눈 찾게 갑니다 저 사람 면전에 뭐 이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애를 벗으세요? 아니 아니 겁준 거 아니에요 구장구장 갖지 말고 때릴게요 일단 때립니다 손가락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비주얼 얼굴 안 돼요 나 지금 아니 안 덮쳐가지고 내가 어때요? 괜찮습니다 알았을까요? 자 그러면 배틀입니다 배틀 이제 하워 대결이 있겠습니다 하워 대결 수고했어 수고했어 야 신수 맞아 이걸로 이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해드릴까요?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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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해 노래 아마추자 저게 잘 못 자리 어? 야 너무 약했어 아이 이제 네 차 범죄 풀어, 범죄 풀어, 범죄 풀어, 범죄 풀어, 범죄 풀어, 범죄 풀어 다리 찢기 이제 언니한테도 맞아봤는데 뭐 리모컨, 리모컨 대포래요 애들이, 대포래요 애들이 진짜 대포래요 대포 이런데 아니라 아이씨 아 진짜 알았잖아요 진짜 와준 줄 알았어요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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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오빠 울어 오빠 울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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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현이가 아프대요 괜찮아요? 우유 빨개졌어 우와 스킨렌마크가 제대로 해 뭐가 더 아파요? 기현이가 더 아파요? 기현이가 훨씬 더 아파요 빨개졌어 아 그냥 부끄러워서 아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 여자한테 딱 밤을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맞아보고 싶어요? 저 맞아보시라니까요 한번 이렇게 기분 전환으로 맞아 봐도 돼요? 괜찮죠 여자한테 딱 밤을 맞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 얼굴을 잡아요 괜찮아요 표정이 이상하게 좋아요 저 너 때문에 잡아야 돼요 아 그렇게? 어 그렇게? 어 야 이 위약검은 뭐지? 저 손이 커요 어 그래 이 위약검은 뭐지? 진짜 손이 커서 어 진짜 봐 어 어 어 오빠가 맞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맞을 거예요 오빠가 끝날 거예요 오빠가 해줘서 못 때려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쎄까 봐 여자가 때려봐요 여자가 때려봐요 얼마나 쎄까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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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봐 우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때리면 이야 오늘 이렇게 함께 우와 대박 손하고 있습니까? 손이 매워요? 매워요 누가? 아 뺨 때리기 아 이걸 딱 때리라 그냥 손이 매워서 그냥 웃을 때 때리면 아파 안 오는데 데시벨 측정기 있어요? 선배 찬스 있어요? 네? 아니요 데시벨 아 아 아 이거를 봐봐ジ sake 여기 잔대 수술을 잘라줘요. 이렇게 가야 해요. 이렇게요? 묵직하게 맵네. 아, 구겼다. 98. 잘 봤습니다. 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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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 해보는 거 아니에요? 네? 에이웨이는 뭐? 조금 매워요. 자. 이거 배워? 네. 등은 안 돼요? 아, 등은 안 돼요? 아, 오빠 등은 계약된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베끼지 마. 실수야. 오빠 진짜 큰일 났다. 예, 주나야 한번 해봐. 예, 주나야 한번 해봐. 예, 주나야. 주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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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스 시청할게요. 가스 시청할게요. 가스 시청할게요. 아, 내 손 진짜 아파. 네. 아니, 이 초화 때문에. 제대로. 저도. 이게.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방송인데, 이거.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네요. 자, 갑니다. 어머. 이번에 여길 때렸잖아. 네. 이번에 여길 때렸죠. 왜요? 다리 너무 안 좋다. 에이, 보이빠이 보이빠이 가이. 에이, 아치, 아치. 에이, 에이.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예, 진짜 방송 이상하게 할 것 같아. 자, 앉아 계세요. 아주머니 앉으세요. 갈게요. 시간 없습니다. 아,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아, 대단합니다. 예, 안 돼요? 앉아! 앉으라고! 자 뺏어라 프로필에서 안타갔습니다 우리 M플라잉이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두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짜장면 계산은 우리 A.O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컴온 컴온 컴온! 와 진짜 왔어 가져가 가져가 바로 받아가 진짜요? 신문지이세요 신문지 받아갈게요 좀 깔 커튼 여기 오 맛있겠다 다같이 있다 다같이 있다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짜잔 뺏기지 마세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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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정말 진풍경입니다 이런 모습 처음 보네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딱딱하니 소윤 씨 먼저 다 드셨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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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윤 씨 내가 이래도 소윤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지금 대결이 아니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실 이게 아이돌분들이 맨날 스케줄 때문에 또는 원체 다이어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짜장면 먹기 쉽지가 않아요 하하하하 더 맛있겠다 하하하하 으응 하하하하 우리 시크릿과 소나무, 시스타와 몬스타엑스까지 이렇게 200개 택심 함께해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AOE는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예.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거 좀 굉장히 아쉽고요. 다음 또 앨범에 저희 주간 아이돌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송이 형은 어땠습니까? 계속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간만에 왔는데 또 사랑하는 후배들을 또 도와주려고 좋은 의미로 오니까 더 재밌었고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보라 형은 어땠습니까? 네 어 저는 오늘 저희 몬스타엑스 친구들이 굉장한 활약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네 맞습니다. 오늘 활약은 제 머리가 있네요. 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거 맞습니다. 아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랬대요. 네 그러면 소감, 보라 형 소감 우리 소위 걸로 대체 쓸게요. 네. 우리 몬스타엑스 리더가 누구예요? 어 제가 안정해졌어요. 아 제가 아직 리더가. 그러면 아직 전우가. 제 말을 잘하니까. 오늘 첫 출연하게 됐는데. 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톤을 밝게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금만 올려 한금만. 아 아 아 네. 아 아 네 아 저희 몬스타엑스가 첫 출연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아 저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표정 너무 웃긴다. 아 아 아 아 네. 어 오늘 저희 몬스타엑스가 첫 출연을 하게 됐었는데요. 다들 재미있게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몬스타엑스 사랑해달라고 저희 몬스타엑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찌그릿 지은이 형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100회에도 오고 200회 특집에도 왔는데 이렇게 소나무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좀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친구들의 끼와 열정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나야 네 선배로서 오늘 좋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컷이라도 좀 더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 본인 카트를 제일 못했어요 이 친구들이 잘 돼야 또 저희 앨범에 나오니까 맞습니다 슬럼 화이팅! 티에스 화이팅! 시클 화이팅! 성함을 잊어봐주세요 슬미니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저도 선배님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맛있는 짜장면도 먹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소나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주간 아이돌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중회 200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아이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